저기 애기부처님 씻어주는거에요 저기 봐봐요 저 멀리 봐봐요 애기부처님을 저렇게 씻어주는거에요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하고 씻어드리는거에요 저기 쉴 서있네요 사람들 그죠? 위에 잘 보면 글자가 써있대요 무슨 글자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글자가 써있어 또 비용 뚜무케 를 하네요 음악회를 하네요 이거 써야 할 거나 저희 안에 부처님이 계십니다 이거 해야지 우리 셋이서 모초이십니다 어린이들은 어디 갔을까요? 제가 한번 찾아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어린이들 고기 썰고 고기 썰고 олн達 중간 중간에서는 평범한utive